두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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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많이 왔는데요. 어, 많이 있구나. 어? 저렇게 다 볼 수 있나 봐, 내용을? 헐, 뭐야. 어떡해. 이거 뭔데? 표정 상태가? 오, 대박. 미치겠다. 대박. 대박. 아침 9시부터 10시, 1시간 사이로. 진짜 적극적이야. 밑에 쪽지 왔어요. 봤어요? 뭐라고요? 그분이죠? 아, 여기 있으신 분? 재윤 님이랑. 네. 재윤 님이 쪽지에다 몰아줬어요. 하자, 데이트 하자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것만? 근데 난 너무 궁금한 게. 음. 짜장뽀. 짜장뽀. 그럼 두 사람 준 거잖아요. 네. 나 너무 궁금한 거야. 그게 왜냐면 제가 애기 말했잖아요, 어저께. 당연히 그것 때문에 바뀐 거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바뀐 거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아, 말해? 물어봤어요? 저는 되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죠. 다른 여자분들이랑도 이렇게 얘기해봤어요? 나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너무 저는 오늘 짜장뽀을 내가 바라지고. 내가 오케이. 이해했어. 나 알아. 그게 너무 오늘 그거 이후로 바뀐 거 같아가지고. 네. 나 내일 다 설명드릴 수 자신 있어요. 진짜 있어. 근데 뭐 핑계지. 저기서 이제 좀 신뢰를. 효정 씨는 갖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